여러분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일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피우입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어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광명 피치버그 팀원들이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예전에 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빠졌지만 그래도 지금 몇 명이 왔기 때문에 저기 뒤에 있는 제 예전 구독자 50명 때부터 또한 팬이 계시는데 그분과 일단은 시작은 캐치브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야구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이 나오게 해주세요. 50명 때부터 봤다고? 여기 살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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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제 예전 구독자 50명 때부터 봐줬던 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 살고 있고 지금 비만호 수빈님과 영상을 찍으려고 요거 광명에 와 여러분들 절 만나러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은 우리 정훈님이 오늘 너클볼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너클볼을 투구를 네 너클볼이에요. 그렇죠. 다시 3번씩. 2번까지 안전. 2번까지 안전. 2번까지 안전. 2번까지 안전. 거의 안전. 계속 할겁니다. 와 너클볼 던져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팀원들이 좀 있고요. 다 비리비리하게 생각났는데 한번 너클볼 수구영상 보내겠습니다. 잘 시켜봐 주십시오. 근데 너클볼만 던지면 이게 좀 치신가요. 같이 섞어서. 아 같이 섞어서. 네.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초구 갑니다. 저거 먹Point가 많이 남기게. 양이 너무 잘더군요. 아악!!! 이게 맞이. 보시면은. 일단은. 슬라이더는. 여기 이제 유점을 반대로 돌리면. 중지와 검지로. 그쵸. 저는 이제 슬라이더를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어던지는 거는 슬라이더. 그 다음에 슬라이더 직구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던지는건 싱커 아하하하하 빠르게 슬라이더 거리가 너무 멀지 않나 이거는 자 지금 이번엔 너클볼만 투고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너무 멀기때문에 좀 가까이 가세요 자 정환엘씨 공칠만 해요? 아 자존심을 꺼냈어요 지금 자 갑니다 아아 파울 파울 고향이 부산? 아잇 대구 진주 아어어 어쩐지 사투리가 쫙쫙 나오는거 보니까 어어어 뜬거 아하 네 그래도 공 어떠셨어요? 좌우에 변화가 있긴 한데 사실 이게 뭐래 느려가지고 아 원래 너클볼은지 진주 아 무슨식 진짜? 아 그냥 공이 그냥 별로다? 공 더럽지가 않다 그런 느낌 저 이제 통장하려고 네 그쵸 정환엘씨가 박정우씨한테 가둬하겠습니다 나 정말 정말 이번에 슬라이더 느낌 나는데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3시 아 청와라씨 마지막 인터뷰 어디 상대하기 쉽나요? 근데 공 치는 건 쉬었나요? 아 칠만 했어요? 그럼 박정우씨 칠만 했나요 공? 네 아 칠만 했어요? 칠만 했어요 칠만 했어요 칠만 했어요 원래 휴게소 같은 데서는 100km를 맨날 시키던데 100km도 솔직히 살짝 급 느리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왜 삼진에 인사 인사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